이제 빨리 너 이제 빨리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가 쎄님 저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너 원래 남은 거 끝났어야 돼 아 진짜요? 야 이미 그 정도 나왔으면 된 거지 뭐 어? 사람들이 댓글 달는 거 보면 뭐라고해서 적당히 또 네가 나가줘야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해갖고 또 유튜브 가별 쫙 접는데 지금 소리 다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놈이 뭘 자꾸 자꾸 할려 그래 편집자가 근데 쌤 진짜 하면 할수록 이거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돈 내고 해 돈 낼까요? 아 이새끼가 이새끼가 이상한데다 욕심을 부리네 아 이새끼가 유튜브가 뽑겠다고 가지고 레슨했더니 이제 진짜 뽕을 뽑으려고 그러네 아 이새끼가 너무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한 5년에서 6년에 그 한이 지금 풀리고 있어요 그 같이 꼬여있던 그 레슨의 모든 것들이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한달도 안돼서 그냥 정리를 싸게 해주셔도 그래서 우리 저 뭐야 요거 많이 해봤어 요거 많이 해봤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거야 그 포인트를 얼마나 잘 건드리고 유지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음.. 그게 결국에는 뭐 내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진성을 쓰든 가성을 쓰든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든 하는 포인트들이 넘어갈 때도 결국엔 그 포인트를 잘 건드리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어차피 포인트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차원의 문은 결국에 호흡이니까. 난 이과가 아니지만. 문과지만. 그런 거야. 우리가 흔히 포탈을 연다고 했을 때. 이 세계와 저쪽 세계를 열어주는 그 포탈의 문이 있잖아. 어쨌든 그 문이 있어야 뭘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야. 갑자기 다른 세계로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거기가 거기란 말이야. 그 포탈의 문. 그러니까 진성이라는 세계와 가성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얘를 이어주는 그 포탈의 문은 하나야. 걔만 왔다리 갔다리 잘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문을 생성하는 법만 정확하게 알겠으면 어떤 세계로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야. 얘 별 얘기를 다 하네. 여러분도 장용진과 함께 멀티버스의 세계로. 이 발성 멀티버스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결국엔 멀티버스를 여는 포탈의 문은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멀티버스들을 구성하는 건 호흡이고. 이해 돼? 여기는 이런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고 여기는 이런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인데 걔네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지. 딱 정해져 있는 하나의 큰 길이 하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칭칭인데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까? 그 끝사람으로 할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마요 이별 어른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 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람 내 끝사람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가지 그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이게 아무래도 점을 잡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보면 원래 옛날에 하는 것보다도 또 어려운 게 있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뜻인거거든. 근데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오늘도 그렇고 다른 날도 그렇고 학생들을 레슨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어쨌든 나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야 갑자기 이 소원을 빌어준다고 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절대 쉬운 건 없어 소리가 나왔어 소리를 내는 법을 알았다고 원래 쓰던 사람들처럼 낼 수 없다는 거지 그만큼을 하려면 그만큼의 연습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해 단 이제 찾아가는 시간은 내가 줄여줬잖아 이걸로 언제 찾을지 모르는 이 소리에 대한 찾아가는 감이란 건 내가 알려줬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그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내 걸로 만드느냐거든 그건 이제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습관이라고 그러지 이게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습관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결국에 완숙도의 문제도 있지만 얼만큼의 경험을 하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레슨곡을 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기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레슨곡은 레슨곡 그러니까 자극이 센 노래지 그 부분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극이 센 노래는 레슨곡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노래를 좀 많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 나중에 가서는 알아서들 노래를 좀 많이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라는 거야 이 노래도 그렇고 저 노래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노래 저런 종류의 노래 이런 장르의 노래 아니면 팝송도 그렇고 일본어 노래도 좋고 무슨 노래도 좋아 제3세계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좋으니 자꾸 이렇게 배웠던 호흡과 성대를 건드려주는 연습과 진성과 가성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호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들 또는 하나만 가지고 조지는 노래들 예를 들면 윤도윤님 노래 같은 경우는 거의 되면 진성으로만 조지잖아 진성의 호흡까지만 조지지 그 다음에 정협님 같은 노래를 많이 한다면 가성으로 많이 넘어가잖아 You are my lady You are my lady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샘 스미스 같은 경우처럼 그 언저리에서 노는 사람들 진짜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 don't When you call me baby I'm no I'm not the only one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소리들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포탈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쵸 여기를 얼마나 내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쓰면서 하느냐인데 근데 이거를 어 알았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한다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튜토리얼을 해갖고 키 쓰는 걸 알았다고 갑자기 이사미 프로게이머처럼 할 수 있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시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 단적인 예로 나 같은 경우는 밤에 새벽에 쉴 때 팬들하고 배틀그라운드를 한단 말이야 아직 800시간이 안 됐어 배틀그라운드를 한 지가 근데 진짜 딱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분명히 그전에 진짜 카운터 스트라이크 진짜 한 10년 넘게 하면서 개 고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답필 없어 이 게임은 내가 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야 아직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주변에 그래도 팬들 중에 좀 잘한다는 애들한테 물어봐 넌 얼마나 했냐 그러면 한 2천시간 했대 와 2천시간은 해야 저 정도는 하는구나야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결국에 내가 아는 것과 얼마나 많이 운용을 해보고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게임이라는 거니까 어쨌든 나는 FPS밖에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게임에서도 이제 맵이 크잖아 이런 게임들은 나는 거의 800시간이 다 돼가는 동안 한 650시간은 산옥만 해봤어 뭐를 해봤어? 산옥 맵 이름이 산옥이야 아 맞아맞아 그래서 이 맵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지형 지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 근데 나는 지형 지물이 그만큼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건데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진짜 고인분들 있잖아 그렇죠 고인 사람들 보면 거기에 무슨 돌이 있는지까지 알아 거기에 무슨 돌이 있고 어떤 풀들이 어떻게 자라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교전해도 좋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그걸 다 보고 외웠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외우고 싶어서 외웠을까? 경험하면서 외웠을까? 그렇죠 경험하면서 그거야 결국엔 경험이거든 진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 격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존나 맞아봐야 되는 거라고 배틀그라운드 그러던 거 존나 죽어봐야 아는 거라고 그럼 덜 죽는 법을 알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 권투를 배우던 격투기를 배우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만화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런 무술들을 보면 안 맞는 줄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게임 속의 주인공인 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건 없어 어쨌든 뚜드려 맞는다고 단 잘 뚜드려 맞는 법을 아는 거지 내가 덜 피해를 보고 뚜드려 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 무술을 배우는 게 노래도 마찬가지인 게 발성을 배우고 소리에 대해서 알고 뭘 했다고 처음부터 이게 학생들의 이 지식의 저주 진짜 이 지식의 저주가 딱 그건 거야 발성을 배우고 뭘 했으니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좋은 발성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는 거 그럴 수? 없어 나같이 20년 넘게 노래 한 사람들도 노래하다 보면 막 빠가리 나고 그러는데 뭐 나만 그래? 가수들도 보면 인사넷 찾아봐봐 유튜브만 찾아봐도 삑사이널 영상이 한두 개냐 이거지 어떻게 음정이 다 맞을 수 있고 어떻게 박자가 다 맞을 수 있고 어떻게 발성이 다 좋을 수가 있어 하다 보면 그날 그날의 컨디션이든 그날 그날의 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보면 특히나 너무 그걸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누구냐? 초보자들이야 아니면 이제 소리를 알게 된 사람들 물론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좋지 내 끼가 될 때까지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매여있을 때 오히려 노래가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래서 그냥 얘기하잖아 틀려도 그냥 불러 우리가 어제 마침 미라클님 나와서 같이 방송할 때도 계속했잖아 틀려도 그냥 자꾸 불러버릇하라고 당연히 어떻게 처음부터 배웠다고 처음부터 소리가 좋게 나와 근데 다들 그럴 줄 알아 근데 학생들 중에 있잖아 보면 그런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이 학원 옮겨다니고 저 학원 옮겨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는 애들의 그 공통적인 글들을 이렇게 보면 다 그거야 왜 배웠는데 안 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야 얼마나 배웠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노래가 늘고 싶다라면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연습을 했어야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하나의 소리를 완벽하게 내는 데까지 일반인의 기준에서 내가 볼 때는 한 1500시간에서 2000시간이야 예를 들어 진성으로 만들어지는 좋은 발성을 내가 쓰고 싶어서 그 소리가 내 몸에 익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2000시간이라고 치자고 하루에 10시간만 해도 며칠을 해야 돼? 200일을 해야 돼? 했냐고? 10시간도 못하죠? 10시간도 안 한다? 10시간이 뭐야? 1시간이나 제대로 하나 연습을? 한 30분 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지 그만큼 파봤냐 이거나 하는 거야 제대로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안 한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나 같은 선생님들은 학생한테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 주에 보는 건 딴 거야 이 친구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소리 들으면 알아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요 정도는 변하겠지 하루에 1시간 정도 했을 때 요 정도는 변해갖고 오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내 기준보다 더 잘해갖고 왔으면 둘 중에 하나겠지 머리가 좋든가? 아니면 그만큼 연습을 했던 거야 뭐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돼 있는 애들이면 더 좋지 근데 거의 대부분 안 해 머리도 안 쓰려고 그러고 머리도 딴 데다 쓸데없는 데다 쓰고 연습도 선생님 저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뭐 했는데 내가 시키는 거 안 했잖아 그냥 노래 부르고 내가 시키는 걸 안 했잖아 그게 어떻게 연습이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지 뭐 어쨌든 이 영상을 보게 될 친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학생들이 빨리 느는 이유는 내가 잘 가르쳐서라기보다 내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내가 시키는 것만 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제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일단 한 못해도 최소 세 달만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일단 기본 빵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때부터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지 근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저번에도 내가 너한테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생긴 게 강압적으로 생겼어 내가 무섭게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 그리고 원래 내 이미지가 그래 강한 이미지고 센 이미지고 막 웨앙 하는 존나 무서운 동네형 이미지라서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그게 안 될 거라고 봐 잘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내가 참 싫어하는 이 학생 똥꼽아는 레슨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학생들도 좋은 말만 들어준다고 좋은 선생님이 절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못되게 말한다고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신날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아 그래야 늘지 그러려고 돈 내고 배우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내 유튜브만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내가 혼낼 수는 없잖아 누구 누군지 알고 어떻게 혼나 해 누가 어떤 걸 보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너처럼 또는 이제 진짜 실제로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진짜 날 무서워해 레슨할 때 무섭게 하니까 사실은 지금 혁도 너처럼 너 정도까지만이라도 열심히 해갖고 오면은 안 혼내 한 번도 혼난 적 없잖아 어 10명이 등록을 하면 8명은 혼나 그럼 이제 학생들이 돈 내고 배우는데 왜 열심히 안 해요 라고 본인들이 댓글을 그렇게 쓰지만 와서 배워봐 원래 모든 게 그래 내가 취미로 노래를 할 때와 진짜 돈 내고 이제 배우게 됐을 때는 마음이 달라 귀찮아지거든 왜냐면 내가 원했던 걸 하는 게 아니잖아 어 선생님 저는 고음이 내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고음 가르치겠냐고 고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시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재밌겠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한테서 그렇게 그딴 식으로 그만두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거야 왜 내가 원하는 수업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게 어딨어 원하는 수업이라는 게 그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한 수업을 해준 거잖아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난 그렇다고 봐 이 친구가 원하는 그거를 어쨌든 니즈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수업을 하려고 한다고 치잖아 내가 너를 수업하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개호흡을 시키든 무슨 호흡을 시키든 찡찡해 시키든 그거를 시킨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음도 나오고 소리도 줄어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거지 자 오늘부터 배우는 게 고음 레슨이야 라고 하면서 수업하지 않는다고 절대 그런 전제 조건들이 채워지면 나오는 거지 근데 그냥 무조건 그 워딩이 안 들어갔다고 제가 오늘부터 하는 게 고음 수업이 아니라는 의미로 그냥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고 뭐 한 거고 이런 거고 하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오늘의 내용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거지 제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학생들은 뭘 원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음만 빨라 마음만 급하고 마음만 빨라 그리고 머리만 자꾸 써 몸으로 해야 되는데 제발 시키는 대로 두세 달만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라는 거지 막 내피셜 해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배워갖고 한두 번 밖에 안 배워놓고는 막 이리저리 어디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막 나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냐? 하고 얘기해 그거 맞는지 틀린지 선생님이 알지 지가 어떻게 알고 남들이 어떻게 알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래 놓고는 단적인 것만 이렇게 보고는 또 그러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제야 다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해 잘못된 거야 아닌 거야 틀린 거야 해봤냐? 해본 적도 없으면서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거 싫어갖고 도망쳐갖고 그런데 있는 사람들 얘기를 왜 들어?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배우려고 돈까지 내면서 배우는 학생이 제발 그러니까 그냥 일단 당장에 최소 두세 달 정도는 선생님을 믿어봤으면 좋겠는 거야 두세 달도 필요 없던 거는 너 같은 경우 지금 한 달이잖아 거의 대부분 배우는 학생들은 여기 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거의 한 달이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근데 이유는 간단해 복잡한 거 안 해도 되거든 시키는 것만 하면 소리가 나오거든 맞아 소리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몸을 어떻게 했느냐 했다는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인 건 지금 잘 가고 있어 그건 본인이 알 거야 사실 옛날에 하던 노래들도 안 되던 노래들도 잘 나오고 막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욕심이 더 생기는 건 맞아 더 어려운 노래도 막 해보고 싶고 옛날에 불러봤던 노래도 더 잘 불러보고 싶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은 건 아는데 그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지 순서가 있고 그레이드가 있고 어쨌든 거기에 따른 또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은 재미없다 뭐든지 그 과정은 다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재미없는 걸 가르치는 우린 재밌겠니? 차라리 학생이 잘 따라오기라도 하면 그나마 낫지 막 이 머릿속에 지식의 조주에 쌓여있는 애들 와봐라 머리 아프지 우리도 그거 하나 하나 깨주려면 얼마나 머리 아픈데 지금이 딱 나쁘지 않은 정도야 그냥 발성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고 네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단계라고 봐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이 나와야 되는 단계 때 내가 하는 게 1차 졸업인 거야 그게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서 무슨 수업으로 얼마나 더 해 지금 배운 이 소리는 아직 안 익었어 네 게 아니란 말이야 한 20% 패치됐다고 봐야 돼 20, 30% 패치된 거야 당장에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들 몇 곡 불러보면 벌써 적용 안 되는 노래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그런 노래들 위주로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안 되는 노래들 잘 적용이 안 되는 노래들로 잘 되는 거 말고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야 그게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노래들을 접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접해보다 보면 안 됐던 것도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막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익는다고 내 몸에 내 게 되기 시작한다고 물론 그때 노래만 많이 부를 게 아니라 원래 배웠던 이 기본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해줘야겠지 아직은 익어야 되는 단계니까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단계니까 그러고 나면 나한테 할 질문들이 달라져 이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야 저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야가 아니야 질문이 달라지는 거야 제가 이런 노래에서